에센스랑 토너랑 크림이랑 그 에센스 써보고 싶다며 어머 우와 고마워 이건 뭐야? 이거 다 주는 거야? 어 언니가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았나? 뭐를 갖다 줬죠? 화장품이랑 옷이랑 동생이 언니를 잘 챙기네요 옷도 갖다 주고 그래서 나 이거 좀 보고 있을게 우리 집 구경 좀 해 알았어 뭐가 이렇게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? 이거 좀 칙칙하지 않니다 이게? 언니 언니 수저가 왜 이렇게 많아? 수저가 언니 수저가 왜 이렇게 많아? 친구들이 오잖아 엄마 친구들이 사람이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수저가 네 명 네 개 알았어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양식 수저야? 아 그래? 또 종류별로 갖춰 놔야 되니까 옷방은 어떻게 해놓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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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? 무슨 잔소리를 펼치시려고 아니 아니 이건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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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진짜 안 답답하세요? 이건 뭐예요? 여기다 엄마 거지? 아니 내 거 이거 언니 거라고? 장식장에 있던데 됐어 저 이 명품뱃줄 아니 왜 갑자기 오자마자 앉지도 않고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 나 여기 언니 정리하러 왔어 언니 대체 왜? 나 진짜 언니 왜 그렇게 되는 거야? 정리로 인생이 바뀌었어 정리하지? 그럼 삶이 윤택해진다? 지금도 나 너무 윤택한데? 지금도 윤택하다고? 가방 와 가방 와 언니 진짜 여기서 어떻게 옷을 찾아 입어? 카페이점 카페이점 진짜 언니 여기서 어떻게 옷을 찾아 입어? 와 진짜 와 아 이건 좀 촬영인데 저 정도면 많이 추운 거거든요 바닥은 깨끗한 거 같아 바닥은 깨끗한 거 같아 진짜 안 버리시는가 보다 저는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가져도 또 갖고 싶고 한숨 밖에 안 나왔죠 그때 정말 저도 처음에 독립했을 때는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많이 버리고 많이 정리하고 하나 둘 정리하면서 오 오 다른 언니 수영 씨는 정리를 굉장히 잘하네요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뭐가 알아서 잘 찾고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멘탈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아 언니가 집에서 쉴 때만이라도 좀 정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네 정리를 해주러 간 겁니다 아